반갑습니다 한피입니다 지난번 따뜻한 밥상 3000원 김치찌개 같이 먹었던 송 박사님 송지훈 형님 만나러 왔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살아요 동네 주민이죠 같은 동은 아니고 저는 화종동 그 형님은 농성동인데 오늘 평일이거든요 석가탄생일 그래서 둘이서 연락 주고받다가 한잔 하재 원래는 낮에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근처 편의점 어딘가에서 노상에서 한잔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시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비 온통 뚝 떨어졌고 비가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 자주 가시는 그리고 제가 촬영했던 부부국과 거기 가서 머리수육 먹기로 했습니다 그분 출연하시고 댓글과 저의 개인 카톡으로 이제 그분의 출연 여부를 이제 메시지가 맺겨왔는데요 출연을 반대하시는 분보다 그래도 몇 번 더 출연시켜 봐라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예 또 출연하십니다 부부국과 3차 방문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이따 그 형님 오십니다 송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부끄러워가지고 언제 아니 그때 출연할래? 출연하기 싫어? 어 잘 지켜볼까? 근데 우리 잘생겼어요 꼬맹이가 제 영상을 그렇게 본대요 그리고 실절로 왔는데 잘생겼도 될까요? 오늘 어디 저 안쪽으로 갈까요? 안쪽으로 가볼까요? 안쪽으로 가볼까요? 잘생겼어 오늘도? 아 오늘 잘생겼어 자주 올게 몇 살이야? 몇 살? 몇 살? How old are you? 영어 좀 해요 6살? 6? 6 year old? 6 year old? 부부국과 꼬맹이가 절 좋아한대요 잘생겼던 거 이름 물어보면 알지 꼬맹이 이름이 김태리래요 요 녀석이 테리에요 출연 안하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찍어버렸어 테리 이라쌌리마셰 야구 보고싶으세요? 잘생겼던 거? 자 출연하셨습니다 아재 개그의 콤봉 전문가 닥터 송송송 닥터 컴송 박사님 닥터 컵 꼭 컴짐로 붙이래요 미니수육? 지난번에 국밥 드셨잖아요 그거 말고 추천했던 거 미니수육 혼자 먹기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추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 만원짜리 미니수육 먹겠습니다 형님 화면에 보이는 아재 개그입니다 형님 보기에도 좀 민망치 않아요? 글쎄요 생활을 찾는데 저는 이게 일상생활이 돼 있어서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신세대를 MZ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밀레임 제로세대 그럼 저는 황교에서도 나는 AZ세대라고 말해요 하하하하 돌아왔다 아재라고 MZ보다 더 세게 나는 A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야 아재라 아재라 저 녀석이 제로세를 그렇게 못 보여줘요 오늘 또 부끄러워가지고 도감치는데 아 너무 잘생겼어 하하하하 오늘부터 잘생겼어 일주일에 한 세 번 옷인데 두세 번? 뭐 어쩔 땐 뭐 보상을 찍지 집 앞이고요 근처에 국밥집 몇 개가 있어요 근처에 국밥집이 한 세 분 되는 거 있는데 맞아 농성동에 교식 국밥집들이 여기 있어요 네 근데 탁 왔죠 저도 각각의 어떤 개인마다 어떤 이분철이 취향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제가 특정집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여튼은 이 국밥집이 저한테 정말 맞아요 아 개인적으로? 네 오늘의 메인입니다 메인 오늘의 메인 야아 만원 밖에 안 해 이게 만원짜리 미니 수익 미니 수익이 만원인데 그럼 이 만원을 좀 미니 미니 합치면은 미니 미니? 미니 미니 하지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엄청 양이 많습니다 저도 혼자 다 못 먹어요 또 가끔 우리 이제 제 겁니다 아 드세요 들어봐도 들어봐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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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드세요 너 정체가 뭐냐 옆집 아저씨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게요 일단 수입하니까 정우지랑 광주에서는 전라대는 정우지랑 안하고 소울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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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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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맛있어 으음 으음 새우저라 이 집에 딱 끼워 진짜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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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또 이거 고추 쳐 드세요 안 쳐 안 쳐 안 쳐 내가 딱 그래서 땜에 딱 쳐 그럴 거면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옆집 아저씨 너 도라이 정신병자지 와우와우와우와우 빠지기도 하지마요 강의하시는 학생들 좋아해요 형님 계속 저희 강의실에 왜 이렇게 마우스가 자주 고장난지를 눈썹을 해봤더니 아 아 내리쳐 어우 장난하네 참 잘하고 있구만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 키보드 많이 타입해놨는데 마우스가 자꾸 고장이 났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 집에 이 미니 수육이 굉장히 좋네요 머릿고기에 내장국과 있거든요 아까 부속과 들었는데 저거 이 집의 팔을 팔구초란 짜리에요 여기 두 개에서 만원 그냥 싸움많은 열이 많으냐 양기라고 해서 저요 그렇죠 여름에 보통 옥년에 삼계탕 먹으러 가잖아요 저는 삼계탕 안 먹어요 왜냐면 전문 삼계탕집 가서 삼계탕 먹잖아요 술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 하면 휭 돌아보래요 사람이 잘 안 맞죠 휭 돌아보래요 그거 나오는데 휘청거리더라고 그럼 살을 넣어 왓 살은 사 안 도적해서 그냥 둘러뜨던 거 아냐 아... 무서워서 못 가겠다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죄송합니다 저 형 출연시키지 말까요? 계속 출연해라 1번 출연하지 마 2번 아주 가끔씩 출연 시켜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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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혹시 구독자님 중에서 저한테 대었던 학생분이 계신지 제가 이런 돼지고기 특수부위들 굉장히 좋아해요 대장들 특히 막차 부부국밥 오시면 누룽지가 무제한 서비스거든요 국물에 담가라 그러면 국밥도 돼요 방대편에 카메라가 있잖아 그렇지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오셨어요? 네 나 급한 일 있어가지고 119만 불러요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근데 119 전화번호 몇 번이야? 되는 거 Non 島 집대에 있었던 일 길에 보니 어떤 어르신이 쓰러지신 거예요 차가 보내고 빨간불인데 생생가님 쓰러지신 거야 근데 이때 쓰러진 사람 잘못 업으면 안 돼요 일단 무조건 상을 보고 CPR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일단 전화 때려요 강원래가 왜 허리가 이렇게 돼버려야 되냐면요 오토바이 타라 지나가서 잘 봤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얼른 고워버린다 그냥 현장에서 그러다도 안 그러면 나중에는 좋은 일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거 강수로 가서 전화를 봤는데 전화를 막 했어요 했는데 안 돼! 결번이야! 안 돼! 없어! 뭐 하고 싶으면 내가 구인열로 진짜 왔어요! 아니 우리 테리가 내꺼 시계를 만들라 그런거야 시계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가지고 김테리 써져가지고 이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 시계를 이렇게 시계를 요즘 그 유행하는 혹시 안한다면 혹시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김테리 와치 김테리 와치 김테리 아우 테리 와치 야 특허냐 내가 살펴둬나고 그러니까 누룽지를 한거예요 국밥이잖아 오 천재인데? 이번에는 깻잎에 머리고기를 한번 싸봤습니다 야 먹을 줄 아네 역시 이 국밥들이 안 부대떼요 다른 국밥들이 좀 부대떼면 줄 수 있어요 안 부대떼 좀 깔끔한 맛 그리고 한도 쪽에서는 생구추를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구 경구 국산구 쪽으로 가면 이렇게 한번 데쳐준다 그냥 생구추를 담아놓으면 돼 팔을 안 줘 대신에 음 대파 주제 할까봐 이미 대파 저거든요 음 그래서 팔을 안 줘 대파 주제 할까봐 제가 팔을 안 준다고 그래서 대파를 대파 준다고 너 도라의 정신병자지 너 도라의 정신병자지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컴퓨터 하고 있는 제가 다녔을 때 초등학교 때 보수라고 말하는 거 썼거든요 MS보수 디스코 오프레 시스템 영영어를 쳤어요 영영어를 쳤어요 그렇지 이렇게 운영체라고 불러 D.I.I. 별 별 모든 걸 검색해라 네 뭐 그런 거 런치고 엔터치고 이런 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부터 형님은 마우스였거든요 마우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불편하게 이 자본을 안 치고 됐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사실 리모콘화 된 거죠 PC가 그러니까 그 지식기가 온 바람에 근데 이걸 BGH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역사는요 어떻게 했냐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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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게임용 스틱같은걸로 화면에 화살표를 막 움직이고 있는거야 그래서 관심있어가지고 하늘을 계속 봤어 너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너 회사에도 이거 제안 한번 해보지 CEO한테 이렇게 컴퓨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니 아이디어 진짜 괜찮다 그러니까 안그래도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알아주더라고 그래서 얘를 빼서 애플로 데리고 갔어 애플의 대표적인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마우스를 쓰게 됐고 빌게이츠가 이제 사실 엄밀한 도용이죠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를 해서 MS 윈도우를 만들어봤어요 윈도우 개념 자체가 제록스 그 사람 아이디였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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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창을 넘기고 지우고 여러 화면을 동시에 띄울 수 있잖아 잡스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고용해가지고 만들어진거고 그걸 빌게이츠가 저가로 성경화시켜봐요 리노즈라는 게임이 되나면서 그래피듀으로 바뀐가 그래피듀으로 디피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마우스를 활용해서 그냥 누르면 돼 누르면 돼 쉽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렇지 어린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나이 있는 사람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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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리모컬리지 컴퓨터 발전에 큰 혁명이 최근까지 마우스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GPT 3버절이 나왔는데 더 이상 마우스도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면 말로는 이 거친 언어도 이해를 다 해가지고 얘들이 이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거잖아요 손 없는 사람들도 이용하는거에요 전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요즘 내가 장애도 하다보니까 두툼해 맛있어요 이게 이게 왜 두툼한데 말해줄게요 내가 왜 두툼해 왜 두툼해 끌었어 끌었어 혹시 그 저 우리 그 한테님은 집에 차 몇 대 있어요? 엄청 너데도 없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나도 한 대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한테님이 차를 네 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하고 세개체를 하자 세개체를 하자 marketed 으악 앗 쇼 으악 우師 응 나는 오늘 한농만 죽이나봐 이 고기 몇 년?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어략 Russ장 에서 아 여기 뭐야? 제 영상 뭘 보고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여기 국밥주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날 밤을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유튜브 우리 한참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따! 아! 호부국밥 영상이 그러면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봤더니 괜찮다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댓글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TV뽑은 맛있지만 이 TV뽑 관련 어떻게 보면 미우스 맛있다 미우스 먹어봐라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겁나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제 영상 형님 솔직히 광주 식당 소위한 영상보다 태국 베테랑 영상 보신다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계속 정주에 가신데 그냥 랜덤으로 학교 보다 보면 그 19금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하하하하 태국 영상은 거의 대부분 19금이에요 교육적으로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럼 좀 나이도 좀 높이다면 29, 39까지 양호시작거라는 나이도 문제가 그.. 엄청나게 많이 날린 거예요 형님 도망가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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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한번 보여줍시다 테리가 만들어준 시계입니다 어디.. 어디세요? 어디세요? 하하하하 테리 어디에 있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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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재밌네 우리 테리의 식당입니다 하하하하 온갖 걸 다 팔아요 심지어 똥도 팔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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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nstrates 소화시작거라는 오늘도 영상에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소화시작거라는 그림사 하하 하하하하 그 사람 만들었네요 이 동생이 이거 형 먹다 보니까 다 죽였어요 아유 좋은 소문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문은 좋은 소문은 우리 테리가 이렇게 해서 테리야 뽑을게 자 사실 핑크 핑크 오니까 자기는 죽도록 카메라 나오기 싫어요 근데 나는 사진 막 찍고 동영상 막 찍어버렸어 그럼 갑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이거 아주 영상 마치겠습니다